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실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말하려니까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2025년을 대비한 영양이명교사 합격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2024년 11월 달에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그게 2025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길게 설명드릴 것이 아니고 매우 짧게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큰 긴장감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진행될, 내년 1월부터 진행될 2025년 대비 영양교사 강의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강의를 맡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강의실에서는 제 본명은 아닌데 그냥 진박사라고 부르고요. 제가 그냥 진라면을 좋아해서 부친 거니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시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럭커스 대학에서 식품공학 석사하고 식품공학 박사를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 생활을 17년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한 것까지 하면 20년이 되는데 그다음에 국내 현재 식품 대기업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강의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대한민국의 모든 군단위 지역까지 내 제자로 영양교사로 진출시킨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출장을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이 지역에 내 영양교사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한결 그 지역이 이렇게 좋게 다가오고 좀 친근감을 저한테 주는 그런 면이 많아서요. 제가 모든 지역에, 한 군단위 지역에는 모든 제자가 내 영양교사로 근무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물론 있고요. 또한 현실적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하시면 저한테 그 지역 맛집을 꼭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진짜 숨은 맛집이죠. 저는 이 맛집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은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군단위에 내 영양교사 진출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영양교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급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마다 다르게 쓰인다만 많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수업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영양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할 때 과목 간 지식 연계가 가능한 영양교사에 배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과목별로 같은 내용인데 즉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클로로필인데 식품에서 클로로필을 배울 때와 생화학에서 클로로필 배울 때 연계를 못 시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닫힌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목 간 지식 연계가 가능한 영양교사에 배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해야 시험 점수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제위원들이 한 분야 사람이 어떤 A라는 과목의 시험 문제를 내지만 그분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식품학 문제를 낼 때 조리학 하시는 분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영양학 하시는 분도 그 문제를 만들 때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식품학 문제지만 조리학도 들어가고 영양학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과목 간 지식 연계가 가능한 그런 영양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을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교사 아니면 급식을 하는 그런 기계적인 교사가 아닌 학생을 사랑하는 참 영양교사에 배출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지금 1번과 2번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3번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보면 지금 12월 달 들어와서 메일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그 메일의 내용이 너무 힘들어요. 12월 되니까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체력이 딸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직 잘 못한 것이 아닌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 여러분이 한 보름 정도 더 하면 되나요? 보름이고 쉬는 날 빼면 사실 며칠 안 되는데 내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쁘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첫 해나 둘째 해가 됐을 때는 체력적인 저하가 심한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는. 많이 힘들죠.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새벽에 나가서 검수하고 그때부터 집중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긴 한데 항상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리고 미혼이신 분들은 이 아이가 나의 조카다. 앞으로 내가 태어날 이런 아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하시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기뻐야 됩니다. 억지로 일해가지고는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있어요.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준다는. 뒤에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걸 다 가르치면 그 안에서 문제 나옵니다. 모든 걸 다 가르치면 그 안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학생은 기절해 있어요. 왜요? 모든 걸 다 가르치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예를 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 지구에 있는 모든 강에다 그물을 다 던지면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아요. 그런데 어부는 쓰러진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장한 것이 뭐예요? 어군 탐지기. 어디에 물고기 떼가 있다. 그 탐지를 해서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물을. 그게 바로 효율적인 공부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범위를 또 학습 범위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요.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한 90점 정도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10점 정도 이상한 문제.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자 이거. 그래야 학생이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가르치면 적중률이 높다고 말하면 너무나 쉽죠. 모든 걸 다 가르쳤는데. 한 배우는데 한 10년 걸려서 모든 걸 다 가르쳤어요. 그럼 적중률 100%입니까 그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표가 저는 9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점을 목표로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좀 더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90점 맞으면 합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학생을 가리킨다. 그래서 학생이 어떻게 보면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주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공부하다가 좀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두뇌가 이상해져. 공부에 너무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이코가 됐어. 그럼 영양교사가 되면 무서운 영양교사가 되는 거예요. 급식할 때도 이삭이 쳐다보고 배식할 때도. 그런 영양교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을 끌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내 자녀라고 하기에는 또 그런 자녀에 해당하는 나이를 가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랑 연배가 차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녀라는 말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건 확실해요. 그거는 제가 쑥스러워서 더 이상 말은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학생은 나의 소중한 고객이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해서 상하관계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이 대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이 학생이 없으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나의 소중한 고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평일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근무할 때도 제가 고객 클레임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저희 연구원들이 이런 거 클레임을 거냐 막 이러고 투덜대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객이에요. 진짜 고객이에요. 소비자가 진정한 고객인 것처럼 여러분을 제가 고객으로 대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ㅈㅂㅅ은 여러분들이 저를 카페라 이런 거 여러분들끼리 보는 카페에 저를 이렇게 진박사라는 게 쓰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제가 한번 장난 쳐봤어요. ㅈㅂㅅ이 자기 자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뭐 시험 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제가 한 게 나왔어요. 이런 말 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여러분 선배들한테 지난 11월 달에 응시한 선배들에게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참 자기 자랑이 쑥스럽네 이게 진짜. 성실한 거는 저는 뭐 알아줘요. 제가 뭐 딴 거는 몰라도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사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답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지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물론 결석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좀 답답하게 산 사람이라 여러분 수업을 하는데 제가 무책임한 면을 보인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학생을 제가 학생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는 그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할 때도 학생들이 그런 면은 좀 인정해줘서 제가 참 감사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소통 방법입니다. 원래는 제가 네이버도 쓰고 다음도 썼는데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다음을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음을 쓰면 그거는 꼰대의 징조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다음을 안 써요. 그런데 제 아들 말로는 네이버를 써도 거의 준 꼰대다. 구글을 써라 이러는데 아빠는 구글까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은 다음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혹시 꼰대면 그냥 다음으로 보내셔도 돼요. 그런데 꼰대가 아니시니까 여러분은 다 젊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네이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를 작년부터인가 시작했어요. 저는 카페가 사실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카페를 자꾸 열어라고 누가 그래서 무슨 카페를 대체 왜 저걸 열어라고 자꾸 하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랬던 사람일 정도로 이런 쪽을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에 학생들이 자꾸 카페를 열었으면 좋겠다 해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진박사 영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때 저는 몰랐는데 비밀글도 있다며요. 이렇게 거기다 저는 자물쇠 같은 게 있어서 왠 자물쇠를 열었다 닫았다 이게 뭔가에 대해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네요. 금년에 한번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질문은 공유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공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게 자물쇠를 걸으면 공유하지 않는 거래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여러 가지 설명드릴 필요 없죠. 여러분 다 선수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되겠고 공지사항 같은 것도 이런 카페에다가 제가 자주자주 띄우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첨삭지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첨삭지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최종 실전할 때 여러분이 원하면 제가 첨삭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삭지도 같은 걸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점수만 받아왔지 내가 왜 그 점수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틀린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모의고사나 최종 실전할 때 제가 수정해드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정할 때 제가 점제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굴리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제가 피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선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저는 여러분보다 사회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보다 사회 경험이 많은 것이 제가 또 이만했다고 여러분 나이 많은 거 잘하라 같네 꼰대네 이러지 마시고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 높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합격선 보면 별 차이가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을 보면 참 순진하다라는 걸 많이 듣죠. 순진하다. 그 점수별 차이를 그대로 공개가 되면 여러분 만약에 점수가 낮은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어린 거예요. 바깥으로 공개되는 중요한 거는 절대 점수가 아니잖아요. 교육청마다. 그냥 상대 점수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75점을 80점이라고 발표한다고 큰일 나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직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간 차이가 별로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 보면 정말 여러분이 학생이다. 정말 순진하다라는 걸 느끼죠. 그런 것들은 다 조정을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강의 일정입니다. 심화학습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 3월 달에 진행을 하고요. 금년에 변경되는 거는 제가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수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실 게 특히 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서 보면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와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한 번 일요일 하루 종일 수업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식품학부터 합니다. 순서대로 식품학, 영양학, 위생학, 조리학. 이 네 권의 책은 2025학년도 영양교사 임용 대비해서 이미 책이 나왔는지 아니면 현재 아마 인쇄 중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1, 2, 3월 동안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혹시 지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지난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새로 구입하지 마시고 제가 구입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또 말하지 말고 어쨌든 그게 있으시면 그런데 이번에 새로 사실 분은 새 거 사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1, 2, 3월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보게 되면 1, 2, 3월 중에 보면 이렇게 빨간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닌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쉬는 날 있잖아요. 예를 들면 3.1절 태극기 흔들고 이런 날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제가 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도의 상황에 맞춰서 그때는 가볍게 보강을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도에 맞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도를 이때 끝날지.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빠듯하기 때문에 혹시 진도가 안 끝나면 그런 빨간 날 그런 날은 여러분들이 직강으로 나오시는 분도 사이브로 들을 수 있게 일종의 보충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이 진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강의만 해도 정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꾀꼬리 같았는데 어제 제가 저기 여의도에서 어디죠? 정경영 회관에서 제가 강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같은 강의가 아니고 회사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제 전공 분야에 강의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저는 신났는데 듣는 분들이 표정이 점점 이상해져서 보니까 시간이 끝난 거예요. 금요일 오후니까 그분들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막 신나서 거의 뛰듯이 수업을 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그분들이 표정이 점점 달라졌는데 그 바람에 제가 목이 지금도 물론 날이 좀 추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는 생화학, 식사협보, 생애주기, 영양판전, 단체급시, 영양교입문 상담수업을 진행합니다. 역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 5, 6월에는 또 중간에 빨간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 상황에 맞춰서 제가 보강을 한다. 보강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런데 직각으로 듣는 분은 보충하는 거는 사이버로 그냥 여러분이 수강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랬죠. 아까 시작할 때 즐겁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서 오시면 다 수업 다 하고 다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식품학하고 생화학이거든요. 저는 그 과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생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과를 바꾸어 가면서 다 들었어요. 저희 과에서도 생화학을 듣고 생물과에서도 생화학을 듣고 화학과에서도 생화학을 듣고 생화학과가 있어요. 저희 대학은 생화학과에서도 생화학을 듣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엄청나게 생화학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제가 생화학을 전공할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생화학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식품학과 함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제가 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그 분야가 또 약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그런 쪽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물론 제일 고마운 건 맛집을 알려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선배들이 지금 벌써 전국 각지에 많이 퍼져가지고 심심하면 그걸 보내주더라고요. 자기네 지역에 진짜 맛집 여기다. 그래서 제가 출장 가면 아주 같이 가는 분들이 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전국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맛집을 잘하느냐. 그런데 저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안다고. 숨은 맛집은. 참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선배들이요.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고요. 제가 벌써 이 수업을 진행하니까 6년자가 됐더라고요. 진짜 세월이 빠르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5년 전 것까지 했기 때문에 10년간이라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역시 7월 한 달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걸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호응이 없어요. 기출은. 그래서 원래 기출이 두 달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기출을 안 듣고 여러분이 기출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기출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다른 문제지만 제 눈에는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출제위원 풀은 되게 좁아요. 출제위원 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무슨 다른 나라처럼 인력풀이 많은 게 아니에요. 3년 중에 두 번은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 인력풀이. 너무 인력풀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자신의 기본 백그라운드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혼할 때 그 남자분의 아버지를 봐라. 그 남자분의 엄마를 봐라는 게 그거예요. 절대 안 변해요. 그 범위 안에서 조금 변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시작할 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강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역시 이때는 제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한테 이때는 교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 자료를 만들어서 다 나눠드리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가 8월 9월 1일 오전 8시부터 이건 오후 9시죠. 왜 1시간 전에 하냐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보는데 이건 자유예요. 여러분이 저는 시험 보기 싫어요. 그러면 9시에 나오시면 돼요. 9시에 나오셔도 시험지는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만 나는 좀 시험을 보고 한번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8시부터 나오시면 되고요. 저는 50분에 나오면 그렇게 나오셔도 돼요. 8시 50분에 나와서 나는 10분 동안 숨 좀 깊이 쉬다가 수업하겠다. 그래도 자기 자유예요.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전 8시부터 제가 시험지를 나눠준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때는 최종 실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과목별로 해요. 과목별로. 그래서 여러분 일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모의고사 상황이고요. 강의 자료는 역시 당연히 개별적으로 시험지도 나눠드리고 해설지도 나눠드리고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한 시간만 봐요. 그래서 9시부터는 수업을 해서 수업 위주죠. 이것이 그다음에 나온 최종 실전과의 차이점이에요. 최종 실전은 여러분 실제 시험과 똑같이 해요. 여러분 실제 시험처럼 A형 B형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문제 배분까지 제가 똑같이 해요. 뭐 예를 들어 식품학 두 문제 영양학 한 문제 그런 식으로 단체 급식 몇 문제 이런 식으로 다 실제 시험처럼 그래서 이거를 마신 것처럼 10월부터 시작해요. 10월 첫째 주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에 바로 전주 직전 일요일까지 해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똑같이 해요. 시험 보는 시간 실제하고 쉬는 시간 똑같아요. 쉬는 시간 시험 보고 쉬는 시간.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점심 드시고 제가 설명해드려요. 이것이 최종 실전이에요.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종강의는 임용시험이 한 주 전 일요일 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시험을 11월 달 거의 뭐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봐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12월 때 조금 있으면 결과가 여러분 선배들 나오는 것처럼 합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한테 시범 강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수업을 어떻게 저는 진행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사람이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궁합이 중요하다. 사실 그거잖아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우성이가 그렇게 미남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맞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걸 가지고 예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학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마이아르 반응을 설명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마이아르 반응은 이 반응의 발견자 이름을 딴 명칭이며 반응물과 생성물 이름을 딴 명칭은 각각 기업과 니은이다 이거죠. 제가 물론 여러분 수업하고 또 시험 볼 때 다 가르쳐 드리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기업과 니은을 반대로 바꿔서 쓰면 0점이죠. 무슨 얘기냐면 반응물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기업의 반응물의 이름을 딴 거예요. 생성물의 이름을 딴 건 니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시험 볼 때 실수라고 얘기하죠. 가끔 보면 이걸 신경 안 쓰고 생성물 이름 딴 거를 기억에 쓰고 반응물 이름 딴 거를 니은으로 쓰면 그냥 0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막 이제 첨삭할 때 지도해 드린 거죠. 디귿 마이아르 반응의 속도는 아미노산 측세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특성이요? 화학적 특성이죠. 이게 제가 이 문제에 본 게 기억이 나네요. 화학적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들었던 그런 문제예요. 어디서 답을 무슨 공간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문제에서 화학적, 그거는 물리적이에요. 화학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학 기능 그룹을 갖고 얘기하라고 출제자가 반드시 얘기했어요. 화학적 특성이라고.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 미칠 수 있는 디귿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아미노산은 분류의 명칭. 아미노산의 명칭? 아니요. 아미노산 분류의 명칭. 그래서 아미노산의 명칭을 쓰면 틀린 거예요. 분류. 무슨 아미노산? 예를 들어서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 분류의 명칭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거예요. 화학적으로 왜 그러냐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물리적이라고 안 했어요. 출제자가 아주 문제를 잘 냈죠. 화학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물 중심으로 기억이니까 뭐죠? 아미노 카보닐 반응. 아미노 그룹과 카보닐 그룹이 반응합니다. 아미노 그룹은 누가 제공하죠? 아미노산. 카보닐 그룹은 누가 제공하죠? 단당류. 그래서 반응물 중심으로는 아미노 카보닐이에요. 생성물 중심으로는 뭐라고 하죠? 색성 물질은 멜라노이딘을 만들죠. 그래서 멜라노이딘이라고 우리가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대로 쓰면 틀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미노산 분류를 쓰라고 하죠. 뭐라고 써야 돼요? 염기성 아미노산을 써야 되죠. 가로 속에 제가 그냥 리신 또는 라이신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염기성 아미노산. 그리고 화학적이라고 했어요. 화학적. 격가지 그룹의 아미노 그룹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염기성 아미노산의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반응물 중심으로 반응물이 뭐였어요? 아미노라고 그랬어요. R 그룹의 격가지 그룹의 아미노 그룹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염기성 아미노산. 산성 아미노산은 격가지 그룹의 무엇을 가지고 있죠? 카르복실산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염기성 아미노산은 R 그룹의 아미노 그룹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원당이 카보닐 그룹과 반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환원당이라는 것이 뭐예요? 남을 환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원당의 특징이 뭐라고요? 결혼할 수 있는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할 수 있는 애가 바로 환원당. 나중에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환원당이, 저는 그냥 환원당 계속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오늘은 제가 시범 수업인가 그랬지만 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사귈 때 꼭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혹시 누구를 처음 만났는데 요즘에 이상한 애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당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환원당이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바로 뭐예요? 미혼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환원당은 결혼할 수 있는 애예요.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다른 물질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물질과 반응하는 그룹이 뭐죠? 카보닐 그룹이에요. 그 카보닐 그룹이 여유로워야 돼요. 카보닐 그룹이 다른 물질과 반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카보닐 그룹이 다른 물질과 반응이 돼 있으면 그건 이미 비환원당. 비환원당은 뭐죠?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환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으면 어때요? 결혼식은 안 했어야죠. 바로 자유로운 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으면 환원당이에요. 그래서 설탕은 비환원당이에요. 나중에 제가 10분만 갈 때 설명드리겠지만 설탕이 비환원당이라는 이유는 뭐죠? 설탕이 비환원당이라는 것은 뭐죠? 설탕은 포도당의 1번 카보닐과 과당의 2번 카보닐이 결합돼 있어요. 결합했으니까 뭐예요? 결혼했잖아요. 포도당의 1번 카보닐과 과당의 2번 카보닐이 결합한 게 설탕이잖아요. 그래서 설탕은 비환원당이라고 해요. 왜요? 이미 결혼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설탕은 마이아르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미노그룹과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보고 뭐라고요? 누구를 만날 때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돼서 만났는데 저분 참 괜찮아 보여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환원당이세요? 비환원당이세요? 물어보세요. 저는 비환원당입니다. 그럼 땡! 끝난 거죠. 환원당이에요. 그럼 아직 결혼을 안 했다라고요. 그래서 환원당의 카보닐 그룹과 반응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나가 더 있으니까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화학적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비효소설 갈변 반응.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비효소설 갈변 반응은 효소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효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열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열하게 되면 효소의 구조가 파괴되니까 효소는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아르 반응 또는 마이아르 반응이라고 하죠. 아미노기와 카보닐기와 반응합니다. 아미노그룹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죠. 카보닐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단당류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단당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미온이라는 얘기예요. 이당류는 뭐예요? 결혼했죠. 둘이 결혼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기와 카보닐기와 반응해서 갈색의 무슨 색소? 멜라노이딘 색소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멜라노이딘도 배웠고 멜라님도 배웠어요. 아니 멜라노이딘은 뭐고 멜라닌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갈색의 멜라노이딘 색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식품 속에서 나오는 색소를 갈색을 멜라노이딘이라고 하고요.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모든 갈색 색소는 멜라닌이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얀 뱀이 있어요. 흰 뱀은 무슨 색소가 없는 거죠? 흰 뱀은? 멜라닌 색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을 우리가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자친구가 하얀 뱀을 보고 아 저거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남자친구는 뱀을 먹잇감으로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때요? 흰 뱀을 보면 멜라닌 색소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먹을 게 아니니까. 먹을 거에는 멜라노이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연에 있는 모든 색소는 멜라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남자친구가 흰 뱀을 보고 무슨 색소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멜라노이딘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뱀을 즐겨 먹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멜라노이딘 색소를 생성하는 반응으로 아미노카보닐 반응 또는 멜라노이딘 반응. 식품이니까 멜라노이딘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당류, 이당류 등이 아미노산이나 단백질과 주로 반응합니다. 여기 보면 이당류도 보면 설탕이 없어요. 설탕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당의 1번 카보닐과 과당의 2번 카보닐이 환원 능력이 있는데 둘이 결합한 거예요. 그런데 설탕은 왜 환원 능력이 없는데 이당류 중에 말토즈와 락토즈는 있냐고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과 수업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무턱대고 외우라고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은 제가 웬만하면 피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의 아미노산이나 단백질과 주로 반응합니다. 비환원당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크로즈, 설탕이에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불쌍한 이유가 설탕도 외워야 되고 스크로즈도 외워야 되고 심지어 어떤 꼰대는 자당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당! 정말 꼰대 중에 상꼰대죠.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스크로즈, 환원 능력이 없어요. 비환원당,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결혼했다고. 글리코사이드 결합.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는 것은 포도당의 1번과 과당의 2번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절대 안 된 이후에 반응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혼한 다음에는 최근에 드라마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나온다며요. 전 TV 안 봐서 모르거든요.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서 할 일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절대 안 된 이후에 이혼한 이후에는 그렇죠. 그렇죠? 환원당이세요? 비환원당이세요? 그때 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 비환원당이었는데 글리코사이드 결합이 절단되면서 제가 이제는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바로 뭐예요? 저는 갔다 왔어요. 그 얘기예요. 마이아바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절단된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화당이라고 하죠. 들어봤죠? 전화당. 반응의 3단계는 3단계로 구분되면 초기 반응이 반응 조절 당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초기 단계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핵심이니까요. 핵심을 시험에 냅니다. 쉿베이스 염기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는 그래서 수분과 pH 조절을 통해서 반응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여러분이 형성되는 물질을 미국에 드는 쉿베이스라고 하고 국내 측에는 글루코신아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게 되면 알도즈형이 있어요. 이 알도즈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런 거 할 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유기화학을 공부해야 되냐? 아니요. 유기화학 공부하지 마세요. 유기화학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식품학 할 때 중요한 건 딱딱딱 설명을 드리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프로그램 잘 쓸지 모릅니다. 파워포인트 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슬라이드 자료 잘 만들어요. 왜 잘 만드는지 아세요?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배워두고 내가 무슨 파워포인트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건 저는 안 배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전공이 있는데 파워포인트 내 자료 만들 때 필요한 것만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유기화학 괜히 공부하지 마세요. 당과 아민. 여기서 당은 뭐죠? 단당류. 아민은 뭐죠?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그러니까 축합 반응으로. 축합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결합해서 뭔가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온다는. 축합이라는 것은. 축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A와 B가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고 생각하면 돼요. 레고 조립할 때 어때요? 그게 끼어들어가면서 길이가 줄어들잖아요. 전체 길이 더한 것보다. 바로 그게 축합이에요. 그러면서 물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슛베이스 염기를 형성하고 다르게 말하면 글리코시라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도즈가 있어요. 알도즈의 대표적인 애가 바로 포도당이에요. 알도즈. 알도즈의 대표가 바로 포도당이고요. 알도즈도 있고 케토즈도 있어요.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알도즈, 케토즈 아니고 아우 난 포기할래. 그게 아니고 알도즈와 케토즈 두 개밖에 없어요. 알도즈는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여기처럼 뭐라고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 알도즈예요. 이것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케토즈는 뭐라고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 케토즈예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도즈, 케토즈. 알도즈의 대표가 뭐라고요? 포도당. 케토즈의 대표가 뭐라고요? 과당이다. 이렇게 용어를 붙인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보면 CHO, CH2OH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포도당이에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포도당이 지금 누구랑 반응해요? RNH2라고 나와 있어요. RNH2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과 반응해요. 아미노산과 반응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1단계 반응을 진행해요. 이 중간 과정은 절대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미국에서는 슛베이스 염기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한국 책에는 글리코시라민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단계 물질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이 과정 안 나와요. 시험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1단계에서는 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색이 만들어지지 않고 아미노산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RNH라고 해서 아미노산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영양분의 손실이 1단계에는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색을 형성하지 않아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1단계에는 색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1단계에서는 아미노산의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아르 반응의 1단계에서는 영양가의 손실도 없고 색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그대로 색이에요. 2단계 반응이 있어요. 2단계 반응이 바로 옆에 나라 사람이 만든 반응이에요. 옆에 나라 사람이 그 사람의 성이래요. 그 사람이 이 반응을 규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갖고 노벨상을 탔어요. 어쨌든 다이카보니를 만드는 매우 복잡한 반응이다. 매우 복잡하다는 뜻이 바로 뭐예요? 알지 말아라. 알 필요 없다. 이거 공부하는데 한 3개월 걸립니다. 여기 아실 필요 없어요. 이건 문제 안 내요. 중요한 건 이것이 매우 복잡해요. 여러분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니? 매우 복잡해. 그 얘기 바로 뭐예요? 몰라도 돼 이거예요. 몰라도 돼 이거는. 중요한 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는 다이카보니를 만들어요. 카보니를 두 개예요. 다이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두 개라는 뜻이에요. 쭛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카보니를 두 개 있다. 카보니를 두 개 있는 다이카보니를 만들면 매우 복잡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이 바로 스트레커 분해 반응이에요. 스트레커 분해 반응이 아미노산 분해 반응이에요. 이렇게 책에 써있으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중요한 건 3단계 스트레커 분해 반응이 3단계고 3단계에서는 아미노산의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이알반응이 일어날 때 아미노산의 손실이 일어나요. 아미노산의 손실, 영양가의 손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분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아미노산이 3단계에서 파괴가 돼요. 그래서 마이알반응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영양가의 손실이에요.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많아요. 이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갈색의 중압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이 3단계 반응에서. 제가 3단계라고 손가락을 4개 표현해요. 미안합니다. 바보네요. 3개. 3단계 반응에서 비로소 색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이알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3단계에서 아미노산의 손실이 있고 3단계에서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이알반응으로 최근에 뜨고 있는 반응이 뭐죠? 지난 11월 달에는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내년 11월 달에는 시험에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이게 시험에 나올 거죠. 왜요? 마이알반응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자튀김할 때 나오는 아크릴라마이드죠. 이 아크릴라마이드가 지금 그거를 드시는 분들의 건강상태 그리고 조리실무사님들의 건강상태를 위협하는 가장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건강 문제. 무엇 때문에? 에어프라이어 때문에. 감자튀김은 고을에다 튀기면 무엇이 나온다? 아크릴라마이드가 나와요. 그것도 마이알반응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아크릴라마이드가 타겟이어야 돼요. 다배. 그게 출제의 방향이에요. 아크릴라마이드. 마이알반응은 학생들이 이미 대비하고 있다고요. 아 저거 나올 거다. 그때 바로 아크릴라마이드를 가지고 내는데 아크릴라마이드도 마이알반응이 한 종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스트레커 분해반응이 최종산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다만 저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복잡한 반응을 거친다. 여러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향기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RCHO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의무는 알데아이드죠. 알데아이드는 향을 내는 물질입니다. CHO라고 써 있죠.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알데아이드. 향을 내는 물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당뇨화 반응에서 마이알반응을 일으킬 때는 색깔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향 변화도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관 가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향이 나오죠. 누가? 팝콘. 팝콘 누가 들고 오면 어때요? 향이 벌써 나오죠. 벌써 전보, 카라멜, 팝콘 딱 들고 오면 향이 쫙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이알반응의 색깔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향을 내는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라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마이알반응의 영양요소죠. 온도입니다. 마이알반응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장 중에도 색깔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비효소조, 갈비면반응은 두 가지가 있죠. 카라멜화 반응과 마이알반응. 카라멜화 반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열을 가열해야지만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색깔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설탕을 가열해서 뽑기를 만들면, 여러분들도 뽑기라는 단어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뽑기라는 단어를 알면 꼰대입니다. 어쨌든 그 설탕을 가열해서 여러분이 뽑기가 됐어요. 뽑기기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죠. 아이가 여러분한테 엄마 왜 설탕이 흰색이었는데 가열했더니 갈색으로 변했어? 그때 여러분이 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무식한 엄마죠. 여러분이 영양교사니까 뭐라고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카라멜화 반응이란다. 라고 이렇게 그윽하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카라멜화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마이아르 반응이라는 거죠. 마이아르 반응의 특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열하면 색깔 변화가 훨씬 빨라지지만 가열하지 않아도 색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아르 반응은 사람의 노하우와 같다. 사람의 늙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는 먹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빨리 늙어요. 여러분이 안 늙는 방법이 바로 뭐죠? 영양교사가 되는 거예요. 영양교사가 돼서 어때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참 그게 몸에 좋은 겁니다. 여러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가끔 회식도 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좀 투닥거리기도 하고 행정실장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회성이 높아지는 계기다. 그러면 안 늙어요. 여러분 진짜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해요. 그런데 맨날 집에만 있어봐. 그리고 공모직으로 계속 지내봐요. 평생. 평생 공모직으로 지낸다고요? 그거 현명한 판단 아닙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좋았죠? 지금 날씨가 추워졌죠. 얼마나 변화가 심합니까? 대한민국 경제도 그래요. 변화가 심해요. 배가 출렁거리인 것처럼 변화가 심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확장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젊은 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직업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양교사가 돼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심각한 얘기를 쉽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또는 여러분의 미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꼽살이 끼려고 하는 여러분의 신랑과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반응속도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마이알반은 가열하지 않아도 반응이 일어나지만 가열하면 더 빨리 일어나요. 사람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같다고 그랬어요. 반응속도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거함이 온도계수죠. Q10은 2에서 8이다. 온도가 10도씩 높아짐에 따라 반응속도는 2에서 8배까지 높아져요. 주로 많이 높아지는 건 3배예요. 그런데 어쨌든 2배에서 8배까지 반응이 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온 저장식품은 마이알반으로 이치를 유발할 수도 있고 100도씨로 가열하면 카라멜 냄새가 나면 150도 이상에서는 구운 냄새나 복근 냄새. 이게 막 피라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근 땅콩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러한 냄새 프로파일은 가열 온도나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이알반으로 색깔 변화하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 잘 보세요. 마이알반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요. 향을 물어볼 거예요. 왜요? 마이알반으로 색깔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향도 중요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크릴라마이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냄새 프로파일은 가열 온도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실제로 일정한 온도 시간 조합에서는 특유의 냄새나 생성이 됩니다. 감자 가공에서 압출 성형기의 온도를 130도에서 160도 높이면 피라진 생성량이 10배 정도 늘어나지만 10배 정도 늘어나는 피라진 생성량 못지않게 아크릴라마이드 생성량도 급격히 늘어나서 바람 가능성이 높아지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이 놀라는 유해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온도를 높이면 피라진 생성량, 감자튀김이 더 냄새가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맥도날드에서 프렌치프라이를 샀는데 혹시 안 먹게 되면 식었으면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자기야. 우리 집에는 에어프라이어가 있어. 하면서 에어프라이어가 또 튀겨줘. 그렇게 되면 어때? 냄새가 더 좋아졌지? 네, 더 좋아졌어요. 높은 온도로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피라진 생성량이 많아지니까 냄새가 훨씬 더 좋아져. 그런데 무엇이 많아졌죠? 아크릴라마이드. 그래서 이거를 먹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가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크릴라마이드. 그래서 감자튀김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조리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양 요소가 된다면 환기 시설 잘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데고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감자튀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기름 쓰고. 얼마나 나쁩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오는 아이들한테 건강이 나쁘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얘기가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수분할성도가 높거나 낮으면 반응 속도가 느리며 반응 속도는 중간 수분할성 정도 범위 0.7 정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일어나요. 따라서 식품의 농축 및 건조 공정에서는 이 AW 0.7, 한 0.75 이 범위를 빨리 벗어나도록 제가 마이알반을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외우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수분할성도가 높거나 낮으면 반응 속도가 왜 느려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설명을 드린다니까.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번 이 그림. 이 그림 같은 거 시험 때 내기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한 번 보세요. 수분할성 여기 보세요. 아미노산의 손실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아미노산의 손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알반은 1단계, 2단계에서는 아미노산의 손실이 없어요. 어느 단계에서 형성이 돼요? 3단계에서 아미노산의 손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단계에서 색이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손실을 볼까요? 0.7 부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부근에서 갈색 물질이 멜라노이든이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예요. 아미노산의 손실과 갈색 물질의 형성이 바로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아미노산의 손실이 되는 3단계에서 비로소 갈색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한 번 볼게요. 왜 수분할성도가 낮을 때는 반응이 안 일어나고요? 그러면 그냥 계속 증가를 하지. AW가 증가했는데 왜 오히려 0.8를 벗어나면서부터 오히려 반응이 줄어드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반응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비효소 갈변 반응이에요. 효소의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가열을 하기 때문에 효소의 도움이 없어.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중매쟁이의 도움이 없어. 소개팅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 얘기예요. 중매쟁이가 없어. 그러면 둘이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직구석에 가만히 있는다. 2번 정신없이 돌아다닌다. 2번이겠죠.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정신없이 돌아다녀면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길에서 막 돌아다녀야 누구를 만나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누구를 만나겠어요. 바로 돌아다니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튼튼한 다리, 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그 식품 성분에 반응해서 그런 교통수단의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바로 수분이에요. 수분은 여러분이 아직 식품학에서 안 배워서 오는데 수분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분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을 잘하시는 분이 소양강에서 누워있으면 눈을 떴더니 한강까지 내려온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수영 잘하는 분이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고. 수영 잘하시는 분은 소양강 때문에 소양강 근처 강원도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한 3일 지나면 여의도에 왔어요. 살아서. 수영을 잘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수영만 해서 아니 떠내려왔다고 그래요. 떠내려왔어요. 수분은 이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없을 때는 아미노산과 포도당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점점 늘어나야 둘이 이동수단이 많아지니까 둘이 만날 가능성이 많아져서 둘이 마이알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이알반응은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마이알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계속 늘어나야죠. 이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야죠. 왜 안 늘어나요? 왜 0.85으로 해서는 꼬꾸라져요? 바로 제가 1단계 반응. 1단계 마이알반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글리코시라민을 만들어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글리코시라민을 만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반응을 통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양이 점점 증가해. 그러면 물을 만들려는 반응을 더 할까요? 말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 여러분한테 계속 용돈을 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수저예요. 금수저래서 어때요? 할아버지가 매월 5천만 원씩 줘. 그걸 물이라고 생각해 봐요. 계속 물을 줘. 매월 5천만 원 줘. 그럼 여러분은 그 반응을 할까요? 그 일을 할까요? 안 하죠. 어느 정도 돈이 있을 때는 계속 일을 하지만 돈이 너무 많아지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려고 해요.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려고 매니저하고 전화해서 합격이 됐대요. 그런데 그 맥도날드 노량진 지점으로 와야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차비가 있어야 돼요. 차비가 물이에요. 물이 좀 있어야 그래도 맥도날드 노량진 지점에 와서 일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용돈이 좀 있어야 이동할 돈이 있어야 돈을 갖다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알바를 해서. 그런데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또 400억이 됐어. 갑자기 물이 이렇게 많아졌어. 그럼 여러분 일을 더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마이아반응 1단계가 물을 만드는 반응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분 시작할 때 빨간 날을 잘 활용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보충을 좀 한다. 하지만 저는 많은 범위를 가리키진 않아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되죠.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서 지난 11월 달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 90점은 나와요. 여러분 수석해서 영양교사해서 뭐해요? 수석을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야. 공부에 막 이상해져고 사람 이상했어. 수석하면 뭐해요? 수석하면 플랜카드 걸어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필기시험 1등한 사람이 영양교사 역할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희는 잘 알아요. 영양교사 진짜 잘하시는 분과 수석하시거나 꼴등으로 문 닫고 들어가시는 분이나 실질적으로 문 닫고 들어가시는 분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90점만 맞으면 된다. 그러면 면접 볼 때 다리 꼬고서 면접 본다는 거예요. 90점이면 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pH예요. pH를 낮추면 마이야를 말하는 생성 속도는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멜라노이딘 색소 형성이나 그다음에 향물질이 뭐예요? 피라진. 멜라노이딘을 출제자가 냈기 때문에 다음에 피라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색을 물어봤기 때문에 다음에 향을 물어봐야죠. 이것은 낮은 pH에서 아미노산의 전환과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미를 이 내용을 대한민국 교과서에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냥 외우래. pH가 낮으면 산성에서는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유는 아미노산의 전환과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으면 또 그냥 시험에 통과돼. 그런데 그 숨은 과정은 하나도 몰라. 그냥 그렇대. 이러면 끝난다 이거죠. 보면 이것이 여러분 포도당이에요. 이것이 아미노산이에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유기화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이유예요. 이거 공부할 때. 하지만 유기화학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유기화학적이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이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얘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이중결합이 있죠? 탄소와 산소. 이건 알죠? 설마 이게 탄소, 산소 이걸 모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숨기지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교과 과정이 변해서 중고등학교 때 저거 다 공부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게 되면 탄소와 산소예요. 이중결합은 전자를 끌어잡아 당겨요. 이중결합은 전자를 끌어잡아 당기기 때문에 전자는 뭐예요? 무슨 부호? 은부호. 전자는 은부호예요. 혹시 몰랐으면 지금 공부하면 돼요. 전자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았기 때문에 전자가 마이너스인 걸 몰라요. 괜찮아요. 지금 깨 있으면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중결합이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탄소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어요. 탄소는. 전자가 잡아당겨지니까 전자가 자기에서 부족해지니까 마이너스가 부족해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는 거예요. 여기 질소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질소예요. 이게 N자. 무슨 디자인이 아니에요. 질소예요. 여기 질소에 여분의 전자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모든 화학 반응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공격해요. 그냥 지금까지 몰랐다고요. 지금 외우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부호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공격해서 이 마이너스 반응이 시작해요. 그것만 유기화하게. 더 이상 하면 알 필요 없어요. 시험이 안 나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시험이 안 나온다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안 나온다. 왜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싹싹 지워버리잖아요. 무슨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공격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띌 때가 있고 전화를 하나도 안 띌 때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시범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제 수업과는 아주 많이 축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있냐면 얘가 플러스 전화고 얘가 마이너스 전화예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요? 이렇게 전화를 띌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을 할 때는 무엇이 공격을 하죠? 얘가 공격을 해야 돼요. 질소가 공격을 해야 돼요. 질소가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산성일 때는 염기성일 때는 전화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산성으로 가면 갈수록 이 암모니움은 뭐라고요? 암모니움, 이온의 성량을 띄게 된다. 염기성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NH2. 지금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까지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NH2의 성격을 띌요. 그러면 pH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서 아미노산이 매력인 거예요. 전화가 바뀌기 때문에. 산성일 때는 여러분 어때요? 플러스 전화일 때요. 염기성으로 갈수록 이걸 띄게 돼요.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산성일 때는 뭐라고요? 암모니움, 이온의 형태를 띄요. 염기성으로 가면 갈수록 이 플러스 전화가 없어지면서 NH2를 띄요. 그러면 그래서 저기에 낮은 pH에서는 낮은 pH, 산성 조건에서는 아미노산의 전화. 그 아미노산의 전화가 변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마이알반응에서 뭐라고요? 이거예요. 질소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산성에서는 얘가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염기성으로 갈수록 전화를 안 띈다고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아까 그렸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NH3, NH2예요. NH3, NH2. NH3는 뭐야? 플러스를 띄고 있죠. NH2는 전화를 안 띄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NH2는 어때요? 여분의 전자가 있어서 이게 음 전화를 띄니까 공격을 했어요. 왜요? 얘는 플러스니까. 그래서 마이알반응이 일어났어요. 산성으로 가니까 어때요? 아미노산의 전화가 무엇으로 바뀌었다? 암모니엄이온으로 바뀌었어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공격하는 화학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pH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암모니엄이온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카보닐 그룹의 탄소, 양전화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얘는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pH가 내려가게 되면 카보닐 반응, 즉 아미노카보닐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선배의 경우를 보면 한 3번 정도 들으면 제가 이 내용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식품학 수업할 때, 생활학 수업할 때, 영양학 수업할 때 계속 반복해서 다르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한 3월, 4월 되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단순 암기식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응물의 종류예요. 당뇨 및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반응속도 차이가 생긴다. 여기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공부를 가르쳤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기출문제 이게 나왔지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자료거든요. 염기성 아미노산이 산성 아미노산. 그건 좀 똑같네요. 아까 답이 염기성 아미노산이에요, 제 기억에. 아미노그룹의 추가 존재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그 문제 그대로 나왔네요. 아미노그룹의 추가 존재로 인해서 마이아 반응속도가 빨라져요. 그다음에 낼 것이 뭐예요? 당의 종류죠. 그것이 이당류냐 단당류에 따라서 반응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탄소수가 6개인 것보단 5개가 어때요? 카보닐그룹을 만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카보닐그룹을 만날 때 잘 봐요. 카보닐그룹 탄소가 쭉 해서 여기 CH도 OH까지인데 6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가능성이 많아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가능성이 많아요. 5개 중이죠. 그래서 5탄당일 때 카보닐그룹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져요. 아미노그룹이 카보닐그룹을 만날 가능성이 탄소수가 6개인 포도당보다는 탄소수가 5개인 리보즈가 훨씬 그렇잖아요. 확률이 5분의 1, 6분의 1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5탄당일 때 반응이 빨라요. 그다음에 5탄당보다는 6탄당의 반응속도가 떨어져요. 물론 7탄당에 있으면 더 떨어지겠죠. 4탄당에 있으면 반응이 더 빠르겠죠. 하지만 자연에 존재할 때 4탄당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하기가 매우 매우 힘들어요. 어쨌든 자연에 주로 존재하는 건 5탄당과 6탄당이에요. 그다음에 뭐라고? 2당류예요. 2당류는 어때요? 자신의 카보닐그룹, 결혼하지 않은 카보닐그룹을 노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 그러냐? 말토즈를 볼까요? 환원성 2당류 중에 말토즈가 있어요. 말토즈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한 거예요? 포도당의 1번과 무엇이 결합한 거예요? 포도당의 4번이 결합한 거예요. 이것이 말토즈예요. 환원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카보닐그룹은 몇 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1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번 카보닐. 포도당의 1번 결혼할 수 있었어요. 포도당의 4번은 뭐라고요? 결혼과 상관없어요. 왜요? 포도당의 1번만 환원능력이 있다. 카보닐그룹. 그런데 포도당의 1번과 포도당의 4번이 결합해서 결혼해서 말토즈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포도당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당의 1번은 자유로워요. 1번은 카보닐그룹은 결혼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2당류인데 환원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두 번째 포도당의 1번은 자유로우니까 환원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탄소수 12개 중에 하나만 환원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수가 6개 있는 거에 비해서는 환원능력이 떨어지죠. 설탕은 어떨까요? 설탕은 포도당의 1번과 무엇이 결합돼 있어요? 과당의 2번이에요. 포도당의 1번이 환원능력이 있는 거고 과당의 2번이 환원능력이 있는 거예요. 환원능력이 있는 애들끼리 결합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탕을 비환원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 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 암기는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암기해봐야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두뇌만 이상해집니다. 반응속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도즈가, 알도즈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포도당. 알도즈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알도즈라고 한다. 쭉 CH2OH. 케토즈는 뭐라고요? 과당. 이렇게 쓰는 거예요. 2번 카보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케토즈. 1번 카보니를 가지고 있으면 알도즈. 포도당, 과당 이런 거예요. 알도즈가 일반적으로 케토즈보다 반응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라는 것으로 써놓은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효소적 갈변이 있어요. 아까 지금까지 본 건 여러분 비효소적 갈변 중에 마이아르의 반응이 있어요. 효소적 갈변. 사과, 바나나, 밤, 가지, 상추, 버섯 등의 물리적 파손이나 큰 온도 변화와 같은 생리적 교랄으로 세포가 손상되면 일어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과 껍질을 벗기면 산소와 만나니까 폴리페놀 산화효소. 폴리페놀 옥시다화제가 활성화되면서 사과가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이 산화되면서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죠. 바나나도 그렇죠. 조직의 손상으로. 그러니까 조직이 손상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산소와의 접촉이 허용됐다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페놀 화합물이 산화효소의 작용으로 갈색 색소의 멜라닌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에서 일어났으니까 멜라닌이라고 써도 되고 멜라노이디나 써도 돼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멜라닌은 뭐라고요?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갈색 변화를 멜라닌이라고 한다. 멜라노이딘은 뭐라고요? 먹는 거에만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사과를 갈색 색소니까 멜라닌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갈색 색소니까. 그런데 굳이 멜라노이디라고 해도 더 정확하다. 그런데 뱀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니까 멜라닌이라고 해야죠. 멜라노이딘은 먹는 것만 해당한다. 멜라닌은 그것보다 훨씬 큰 그룹이다. 갈색 색소를 띄는 모든 현상을 멜라닌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 식품에서 저장이나 가공증 발생해서 관농적 품질이며 영양성을 저하시킨다. 홍차커피, 코코아, 건포도에서는 갈비현상에 바람직한 결과를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페놀옥시다아제, 페놀옥시다아제, 페놀산화효소는 구리를 함유한 산화화는 효소고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뭐예요? 구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리 관련해서는 과잉측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양 쪽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페놀화화물을 퀸온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폴리페놀옥시다아제의 한 종류로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티로신아제. 저는 이런 걸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페놀옥시다아제와 티로신아제가 별개의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페놀옥시다아제라는 큰 그룹의 한 종류가 티로신아제. 삼성그룹이 페놀옥시다아제예요. 그중에 티로신아제는 삼성전자예요. 그런 식으로 그 그룹 산화에 있다고 하는 거죠. 티로신아제는 감자, 과일로, 채소류, 갈변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티로신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디하이드록시, 페니랄라닌. 티로신과 페니랄라닌의 관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저는. 항상 이런 질병 관련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금년에 단풍당뇨증이 드디어 나왔다고 그러던데 항상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문제가 나옵니다. 티로신, 디하이드록시, 페니랄라닌, 디하이드록시, 인돌, 퀴논, 다음에 멜라닌이 만들어진다. 멜라닌은 뭐라고요? 자연의실이라는 모든 갈색을 멜라닌이라고 한다. 하지만 식품으로 범위를 좁히면 멜라노이딘이라고 얘기한다. 사실은 더 설명을 하고 싶고 더 자료를 준비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추가 내용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추가 내용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추가 내용 여기 써있네요. 미국 애들이 명확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우리말로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신경 안 쓰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멜라닌은 뭐라고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체, 모든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룹의 갈색을 우리가 멜라닌이라고 미국 애들은 딱 범위를 정해놨어요.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식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식품. 그래서 멜라노이드는 여기 써 있어요. 갈색이고 고분자의 그런 물질이다라고 나와 있고 설탕과. 여기서 이거 설탕은 우리가 말한 설탕이 아니에요. 미국 애들 슈가는 당이에요, 당.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단당류, 이당류.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훨씬 더 많이 반응이 일어나니까 하이 템포러시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수분 레벨, 아까 0.7, 0.8이잖아요. 이 범위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화학도 준비했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서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라이브로 듣는 분도 있고 또 녹화된 걸 듣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설명은 제가 드린 것 같고요.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냥 저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도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평생을 해온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잘 호흡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맞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같이 수업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나랑 잘 어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년에 1년 동안 우리가 책을 보고 같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제가 쉽게 말했지만 사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2024년을 잘 우리가 버티면 또 2024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해에 유행할 문제를 제가 뽑아오는 거죠. 학생들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 중에 지난해 강의, 지난해라는 것이 금년에 제가 했던 강의나 그 전에 강의와 혹시 차이점이 있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이런 강의는 동일합니다. 1월부터 6월의 강의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물론 강조점이 약간 달라지게 하지만 그건 큰 변함이 없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7월부터 11월까지의 강의는 좀 달라집니다. 아마 금년에 수업을 들으신 분이 아시겠지만 새로운 문제가 매 회마다 두세 문제씩 늘어나요. 두세 문제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추세에 맞추는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의 추세. 지금은 어떤 유행이다. 그 유행에 따른 문제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1월 7일인가요? 8일이 나올 때는 첫 주 수업을 하잖아요. 그때 수업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부터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합격 설명회인데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들어주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